자 이제 말이죠. 저희들이 하인즈 워드 선수를 만나기 전에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첫 훈련일 수도 있죠. 그러나 말이죠. 이제는 이 훈련. 뭔가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왔습니다. 간단합니다. 두 분이 여기서 소비를 하시고 저쪽에 보는 터치다운 라인. 굉장히 작은 라인이지만 여기를 저희 둘씩 호흡을 맞춰서 커프를 이뤄서 과연 이 수비의 벽을 뚫을 것이냐. 아니면 두 분이 저희를 망할 것이냐. 즉 뚫리느냐 막히느냐. 지금부터 찬과 방패 대결 한 번씩. 두 분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. 두 번 수비 한 번 해보시고 맨 먼저 우리 황명수 씨 그리고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 나이스 좋아. 왜 맨날 나야 맨날 왜 이렇게. 왜 맨날 나야. 저희 둘이 먼저 하는 거잖아요. 컴온! 무찌르자! 저희들이 그동안 훈련한 성과를 이 자리에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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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. 와우! 준비! 파이팅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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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, 다 빠졌는데. 아니, 여기 빠졌지, 앞으로 빠져야지. 소빅아, 이게 뭐예요? 아니, 공격은 이게 뭐예요? 아, 제대로 해야죠. 오, 예. 파이널 라운드. 정준아, 고, 고, 고. 파이팅. 혼자 도망가지 마세요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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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받으라고 해. 아, 난 또 못 나오겠다. 아, 평소 마지막. 아, 평소는 힘들겠네요. 우리 그 두 분. 꼭 두 분을 좀. 아기욕조 이 물 맛을 좀 보여주세요.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! 파이팅. 와, 그러니까 무슨 로봇 타고 있는 것 같네요, 하아씨. 하나, 얘 안 보여. 하나, 얘 안 보여. 하나, 얘 안 보여. 형이다. 시. 시. 자아! 와! 와! 아아! 아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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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와! 이거 두꺼운 거야! 야! 너 빠진거야! 너 빠진거라고! 너 빠진거라고! 이게 무슨 일이야! 이게 무슨 일이야! 이게 무슨 일이야! 이게 무슨 일이야! 아니 너무 조심해! 야 우에서 우에서 우에서! 아 아파! 아 아파! 야 저거 뭐 하죠? 노웅철 씨 하아진! 야! 야 나도 안 보여 진짜! 노웅철 씨는 탈락 아니에요? 다시 해 다시! 야 올라와! 정준화 씨 손업! 아우! 아우 정말! 올라오라고!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! 다시 살았잖아! 다시 살았시겠어요? 다시 한 번 재경기! 다시! 파이팅! 고! 시! 파이팅! 파이팅! 와우! 아야! 끝내! 너 힘쓰렸던아! 와! 으아아아! 아아아! 아아아아! 아아아아! 으아아아! 우아! 우아! 여기 무슨 일이야! 야! 아아악! 아아아아! 야, 나와봐, 형아, 잠깐만. 야, 나와봐, 형아, 잠깐만. 남형 씨, 뭐예요? 저게 빠지면 안 돼, 저게 빠지면 안 돼. 야, 너무 컸다. 우리 네 명 괜찮겠습니까? 우리 네 명 괜찮겠습니까? 와우! 힘든데요? 힘들잖아요. 아, 근데 왜 저거 맨 앞에다. 형들아, 뭐해? 이렇게 밀면 안 돼. 형들아, 뭐해? 이렇게 밀면 안 돼. 야, 형들아. 이렇게 밀면 안 돼. 형들아, 이렇게 밀면 안 돼. 잡아, 잡아. 잡아. 잡았어, 잡았어. 야, 야, 형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잠깐만. 누가, 그렇지. 누가, 같이. 여기, 다 여기. 여기, 다 여기, 다 여기. 앉아, 감아, 감아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접힌다, 접힌다, 접힌다. 아, 접혀. 아, 접혀. 그렇지. 접힌다, 방구, 방구 발사. 아, 안 나와, 안 나와, 안 나와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자, 찾다reck, 잡다reck, söyle,eken, ciao,ま. 잡았다고. 자. 정주라하ét심정도 최소의. 오마이갓.